안녕하세요. 레진 티코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공방 리데이즈의 조유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바다가 너무 좋은데 강릉에서 살기는 하지만 언제나 항상 바다를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까이에 강릉 바다를 담은 무언가 소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레진으로 바다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현재는 바다만을 담았지만 강릉 바다의 특색을 더 추가해서 더 예쁜 레진 티코스터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.